스크린 뭔가 루시안보다는 지니랑 더 닮았네 진짜 나나? 그치? 지시가 있으니까 평타 애매한 것도 그렇고 근데 이거 무조건 쉔 도발한다 이거 1렙에 도발한다 2렙이년, 2렙 1렙 2렙에 도발한다 아 근데 우리가 이런 조합하면 괜히 존나올거 같애 에바 조합이랑 비슷한거 아냐 에바가 훨씬 데미지는 쎈데 얘네들은 CC랑 윗질이 있는거 뿐이지 이거 우리 리시하면 안돼 근데 이거 뭐냐 요즘 굳이 리시할 필요 없잖아 위에 시작해달라고 좀 해줘 정글님, 위에 시작해주세요 아냐 우리는 그냥 밖으로 가면 돼 아니면은 약간 그런 방법이 있어 내가 정글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알아서 그라가슨 위에 시작해 그거지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써먹어보세요 근데 돌아서 5명이 바텀 부시로 온다? 고플주님 감사합니다 무삼겹 숙주 바꾼 바 여기가 드가 있으면 알아서 위에 시작해 엠비션 17 롤드컵 우승 후 팀원들한테 빠따로 수금했으면 상금으로 반포자이 30% 나 막 사라 롤드컵 우승 상금으로 반포자이 못사요 택도 없어 택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개비싸네 그냥 미쳤네 그냥 집 하나 사는데 롤드컵 우승 상... 아 진짜 쓰레기같은 거 진짜 이렇게 말았어 이거는 진짜 반풀이다 무삼겹 반풀이네 잘가라 쓰레기같은 방풀 해봤자 못이겨 천천히 해 쓰레기같은 새끼들아 한번 얘기해줘 메라야 쓰레기같은 새끼들아까지 해야지 그럼 너가 쓰레기같은 새끼들 너가 쓰레기같은 까지 해봐 쓰레기같은 새끼들 아 부럽네 진짜 넌 메라는 의혹 안해? 나? 난 의혹 안하지 똑같은 놈 되는거잖아 오오 다이앱 안된다 야 쓰레기새끼들 야 내가 시원하다 방풀해도 다이앱이 새끼들 아 아 흠 흠 흠 아 아 스킬은 정글이 먹었네 다이앱이 나 와드임 어허 아 너 전멸 없다 근데 거의 할 듯 풀 플레이 불 아까 셰엔 도발이었지? 응 도발이야 뭐야 칠랑말랑 뭐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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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재기 어허 간재비 아 펄찐이야 흠 맞지건 오케이 어 이거 띠껍다니까 진짜로 아씨 아 점멸이 없구나 아씨 아왕왕왕 쉣 진짜 너무 아쉽고 괜찮아 아직 몰라 바텀 노플 와 이렇게 걸렸는데 그냥 죽는구나 바텀 노플 원래 타운툴 걸리면 죽긴 해 원래 이 조합이 아까 아까 우리가 바드 유시안할 때는 아예 안 보이던데 난 아 CC를 먼딜이 맞고 차이가 이게 아 아니 난 또 뭔 소리야 아 아 아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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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헿 난 이 하하 하하 어? 하이C 피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라이브하나? 마음이 아파 괜찮아 EDS 맞추려고 맞출려고? 감동이야 아 아 나 또 비스킷 먹었네 아 나 왜 이러냐 진짜 감동이야 젖었다 아 이거 BF 또 띄우기려면 한참 걸리겠구만 죽다 온다 F 먹고 뭐지? 아 게임이 우리만 간지 아니네 아 뭐야 상철 정글만 먼저 가래 가스 화이팅 원래 정글이 좀 단판 백정하러 갈라고 나는 그냥 백정기 딱이야 날때부터 백정이었어 왜 쉔는 자꾸 저에서 나오냐 하하핳 와 진짜 서포트 잘하네 상대 서포 모빌이네 오 나이스 나한테 방풀 아 마음 너무 아파 상대 서포 잘하네 럭킹 럭킹 천천히 해 깝치지 말고 돌아다니자 지금 실수는 비슷하게 먹었거든 나 신발이 좀 나와야되는데 저거 빌지오탄 방금 죽을거 같냐 뭐야 탑이야 쟤 요거 우리 원래 따이브 해줘야되는데 우리가 죽을거야 하하핳 견제해 견제 CS 못붙이 되어야지 아니 스킬이 뭔지 모르겠어 거의 그냥 원래 잘 안맞아 이거 와 나이스 이거지 아잇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야 빼자 퀸 각선이다 하아 하우 너무 재넣고 오는데 하아 아 까비 샤라군 아아 까비 에쿠어욤 좀 잘 컸다 룸메에 있어 우리가 약간 조곡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게 어떻게 Cs먹을라면 무슨 아우우웅 능직해야 지엔 온 힘을 다 해야돼 CS 먹으려면 뭐야 이거 오랑 다운 건 아니겠지 나오니까 집 간 거 아닐까? 아 pf 다운게 어 안나왔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오케이, P.F. 너무 다행이고 샘공이다! 와아! 와아아아아아! 오, 지려! 와아아아! 아, 이거 아군 체레이 너무 가래가지고 이거... 아, 저거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고 싶어. 아, 좀 위쪽에 영향력 좀 줘봐요, 우리 서포. 웅렙이 아니에요. 얼마나 빡치겠어요. 웅렙이 아니에요. 웅렙이 아니에요. 와아아아, 갱 빡치겠다. 아니! 처음은 3봄이지. 밀어왔어. 웅렙 안 돼? 아직도 안 돼? 두 번 죽으면 안 돼. 어차피 둘. 웅렙이 없네. 웅렙이 없네. 웅렙이 없네. 아니, 씨... 우리 서포트 거의 그냥 그건데? 왜왜? 킬 줄게. 뭐라그러지? 경풍? 아냐아냐. 기다려봐. 아냐, 원래 세나가 이래, 근데. 아아아아! 세나가 원래 그렇구나. 오케이. 원래 이래. 아, 왜 안 맞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내가 와드 할게. 그래, 와드 없어, 나. 쌍가 보자구. 아, 야. 손넘잖아. 위에, 위에, 위에. 야, 야, 야. 너가 혼자 이걸로 위야. 너가 맞아. 쉣! 아니, 너가. 아아... 이러면 풀나. 아... 아, 진공 부럽게 악하네, 씨. 다 보였네? 아니, 야. 그러면 너가 맞아지 내가 맞냐? 아, 나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 너가 맞고 풀... 너가 맞고 풀 썼으면 됐잖아,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아, 진짜. 너무 쎄. 너무 쎄. 아... 너무 많이 와. 아... 나 붕은 한 번 쓸 수 있나, 이거? 바탐을 떠나. 너가 살킬이다. 너가 살킬이다. 오, 소스 2호. 아아... 이걸... 아... 와... 저걸 먹네. 헌터가 왜 이렇게 쎄. 아우, 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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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쳐고 바로 죽네. 클레드가 여기 왜 있어. 진짜 돌아버네, 진짜. 아... 나 왔어, 나 왔어. 해보자. 클리드랑 클레드랑 너무 헷갈려잖아. 아... 하하하. 하... 그걸 헷갈리만 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흠... 흠... 아아 너무 아깝다 샹궁 차이 나도 중을 쓰긴 했는데 아아 샹궁이 더 단단했잖아 맘이 아프네 맘이 너무 아프네 아아 나도 킬 먹고 싶다 이러다가 킬 세탁 한번만 하면 진짜 강서는 피할 수 있어 이제 강력한 후보가 한 명 더 있거든 우리팀에 모르겠네 탑인가? 아 집중 좀 해야겠다 잠깐만 집중 좀 해 가렌 가렌 잡을만한 거 아닐까? 잡을만하지? 완전 들템이야 저거 보여주나? 명사수 명사수 막발은 막타용으로다가 아아 C를 못 주네 이거를 나이스 페이크였어 페이크 펑력적인 구성을 선호해 W가 맞추기 더 어렵긴 해 아래쪽 도시 나 진짜 투코만 뜨게 해줘 오케이 아 이거 키아나가 갈 길을 잃었다 라인 먹을 데가 없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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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다 합을 가야되긴 하지 야야야야야야 와 칼탈진 칼탈진 돌았다 어 잠깐만 나이스 나이스 야 오케이 야 이거 하다가 그거 오케이 밑에 못 피힐 것 같은데 지킬 수 있나? 어 일단 에코 노점을 아 요즘 보는 에코들마다 다 캐리를 하네 키보드 요새 에코 푸킹 에코드인데 2평 2평 2평구하고 마지막에 에코 한번 해야하나 다시 에코 당분간 약간 접었었는데 별로 인거 같았어 에코랑 카소 파기야 아 전파는 카소 쓰고 이번에는 에코네 사기 많네 통계학적으로 사기야 어..어..어..이거 기회인가? 우리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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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걸 막타를 못치네 뭐 하나만 맞춰봐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아이씨 아무튼 원래 맞추기 힘들어요 멀리 있으면 아시잖아요 맞지? 유시안에 리콜 노리는 타이밍에 오나? 여기서 임피 가고 고속 가고 쉔 노플 아 근데 가렌 왜 이렇게 쎄? 가렌 템이 그냥 야..야..야..야..야..야..쏘..가쏘..가쏘.. 하하하하 수명차 당검 두 개만 해 수명차 당검 두 개만 해 수명차 맞지 난 은근히 큰 거 알어, 지금?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피탭 해야지 아.. 빨래지람버린다 밀콜 탈 수 있었는데 아 뭐야 안돼 갈까? 가스도 잡으러 갈까? 속박 두번째 속박 와 이거지 나이스 리드 한라인을 리드 한라인 주시고 머퍼는 제가 먹을게요 먹을 수 있다면 와 원거리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 서포터 힘들어 아직 벌 돈 남았네 150원 정도 벌 수 있네 작년 퇴직 얼마 남지 않았어 신발을 스킵하고 그냥 딜템으로 올릴까? 신발은 필수지 지는 오케이 버디버디로 베디버디 버디버디 오케이 버디버디 갔나? 네 맞습니다 연습중 그래서 용은 힘들꺼 아 근데 용 우리가 좀 챙겨야 좀 편하긴 한데 이거 누구냐 클레저다 이길 수 있을까? 아 내리게 하고 가렌 온다 바론이다 이거 바론이냐? 아닌거같은데? 드래곤이 나한테 아니다 아이씨 야 노전멸 아이씨 야야야야야 이건 좀 이 새끼 뭐야 이거 아 왜 안먹어 드래곤 도와달래 어이씨 살 떨려 플랫 노플 가렌 노플 나 은근히 좀 세 지금 진짜 그니까 임피까지 나오면 레벨도 좀 괜찮게 나왔고 향로 빌드 업주 까비 네 이번에 진 팀이 없네 가렌 노플 없고 가렌 노플 에코가 조금 무섭다 에코를 우리 팀이 아까처럼 녹여주면 돼 옆동네 실력 방송하시는 그는 푸돌릴 때 방탄 로파한거 벅스 레벨다 아 그런걸 왜해 오 아 이거 치네 막알만하지 않나 스틸 박 나오잖아 뭐야 왜 안올라와 들어가 믿어 에라에 아 아 나 이거 아 아아 아 벽을 못 넘어 진짜 거지 같네 중도 이제왔네 야 쓰읍 오케이 오케이 오케 나 색감 임피야 피소식 나 그래도 데스 수다, 데스 더이상 안 늘어나고 있어 내 생각엔 우리는 라인전이 빨리 끝내야돼 우리 위험이야 라인전에서 타워치다 돼지지만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한타용 원디랜드 너도 한타용 스타봇이냐 혹시? 나 한타용 블리츠 아 오케이 야야야야야 좀 많쎈데? 어허허허 이 샷 면상공 맞으면 나 다 사는거야 아 바탐 버는 중 저거 뭐야 션서포스로 스플린 운영 그건가? 글쎄 글쎄 가렌 미친다는데? 가렌 없다 갈래? 뭐 걸 수 있나 내가 뭐 할 수 있진 않고 막으러 갑시다 이제 골프할게 파워는 두고 엄대기를 막읍시다 쉣! 오! 난 잘한다 잘 잘라먹고 있어 우리 헐 나 봤어 나이스 잡았고 탑에도 물 새고 바텀에도 바텀도 구멍나고 잠깐만 아우씨 아 왜 켰지 탈툴가 갔는데 나이스 아 기다렸다가 잡았어야 되는데 아 1프로썬 까비 아 근데 막타가 얘네들이 왠지 뺐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아 좋아 오히려 좋아 나쁘지 않아 지금 탈진을 그냥 좀 더 빨리 바꾸고 와 와 현상금 걸렸다 좋았다 좋았다 유일한 현상금이네 10명 중에 한 명 와 와 잘 크고 있어요 근데 템은 루시안이 더 좋네 이거 타워를 너무 억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아 가형이 약간 가형이 좀 빨라가지고 뭐가 빨라? 이동속도가 가형이 좀 빨라 저거봐 가형이 좀 빨라 저거봐 바라미울드 쿨가 좀 있어 이거 클레드쿨 조심 계속 클레드한테 쿨 빠지면 안돼 네 알겠습니다 어디죠? 나야 아 진짜 네넨 너야 ня 루시안 어 어 네넨 아 내가 말하고 내가 죽어 이거 그것이 바로 쏠렝 야야야 안 돼 진짜 가렐리 쏙..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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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씨 미친 놈이 으어? 바텀도 싸운다 갔다가 어떻게 됐는데 바텀 루션 대피 루션 대피 도여줘 아앟 아으 씨 다 털린다 이 쒰에 아 이 새끼들아 야 이 졸렬한 새끼들아 좀 싸워줘 아니 가렌이 겐색을 너무하네 이거 스택 잘 모았냐? 거의 80개 돈벌지 없어 이거 돈벌지 고속 떴다 크릴을 100% 챙기면 딜이 좀 안 나오더라 그냥 여기서 공템을 더 가야돼 피마라기 같은 거 80개 요 3코는 딱 요기까지가 좋더라 바론 봅시다 바론 바텀 운영하기 글러는데 바론 버스타는 거 아냐? 레벨은 거의 진 따라잡긴 했는데 뭐 짐 먹고있다 버려 온다 이거는 싸울만하지 않나? 바론 아이 나이스 야야야 가렌 가렌 아이 미친놈 아이 가렌 이 새끼야 accur chang 으하핳하 serious 하하핳하 == 으하핳 아 tidak 아 가렌 wz 아 아 아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아 아 오늘 원딜 안되네 개같은거 바로 강등 당했네요 아 아 아 진짜 가차 없다 바로 강등 해버리네 나요 칼날면도기 쓰나요 아 전 전기면도기 써요 칼날면도기 저 쓰면은 피부 다쳐가지고 쇠도 고르더라구 아 위험하지 아 아 미쳤다 아 정글 할게 내가 맹수도 가가지고 아 가는거야 나 갈게 어디가 하하하하야 kindsa 어디 APPLAUSE 아 나 지금 좀 좀 쉬고 준비해야 돼 이제 어딜 아 아 아 9시 아 어케폐 알겠어ак 바이 바이 일곱명과의 약속을 하러 간거일거에요 아마 오늘 나 정글 한판도 안했나? 아 나 정글 한판도 안했네 오늘 1,2,3 와 연패 오지게 때려박았네 진짜로 1,2,3 4,3 4,3 5,4 4,4 5,4 5,4 5,4 6,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